이제 게임에 집중해야 돼잉 무시아 너무 굴대기야 이거 지금 당신 무시아는 굴대기라 했으니까 가자 잼잼잼 무시아는 굴대기기 잼잼 쭉 아 죄송합니다 근데 딱히 들 캐릭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부도 들만한가? 즐거운이 둘다 처음엔 팔찌 스모그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돌려보세요 여기 먼저 너 먼저 가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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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몸 좀 사려 천둥도 좋아해요 천둥도 좋아해요 아 뭐야 와 야 응 오케이 뭐야 얘네 저는 게임 중에 이제 채팅 잘 못 봅니다 짱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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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줘 큐 노 큐 큐 없니 아우 왜 수강 나인 줄 알았거든요 오케이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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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 좀 상관없어요 어차피 2레벨이 되고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도네는 소리로 들리는 거니까 아 5천원 감사합니다 저 쌍꺼풀 진짜 완전 자연이에요 자연 완자 뭘 쌍수야 쌍수는 자연인데 아 오늘 족발 먹었어 아 먹으면 안 되는데 이제 안 먹을 거야 절대 자작구가 아니라 이건 최소한의 예의죠 시청자들한테 오케이 노프리거든요 이 친구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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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쓰세요 그걸 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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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노프리야 끄는 거 없니? 분명히 텅텅 치면 펌프 부정 안 돼 와 이게 맞아? 이걸 내가 빼야 돼? 뭐야 이게 넘어왔나 본데? 뭐야 이게 넘어왔나 본데? 뺨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어 아 진 노스펠 아 아 얍 얍 얍 얍 조아 얍 얍 조아 야 이거 왜 안해줘 얍 얍 사랑 얍 얍님 좋아합니다 얍 얍 얍 좀 마세요? 야 갱풀공 갱풀공 좋았다 내가 맞혔어 갱풀공 얍 오케이 바텀 솔로 킬 디스 이스 정글 차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냥 그거 미드가 미드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우리 근데 바텀 조정은 나쁘지 않아 잘했어 오케이 어 마나 못다 마나 못다 마나 못다 아 대홍사도 나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안 어울려요 팜 너무 예 그 갱가면 죽잖아 친구야 안 죽니? 네 나이스 이 친구 나이스 너 이 자식 나이스 알아서 하세요 짱순이 한 게 아니라 자연산 자연산 완전 자연 완자 고기 완자 고기 완자 미드 내가 가졌어야겠니? 와우 아 내가 흰 날씨가 오실건데 흰 날씨가 오실건데 흰 날씨 가면은 선구야 아 중식이가 좋지 아 중식이가 좋지 아 아 아 어 둘 다 좋아요 칠 사람 없어요 뭐야 투포가 있어 이제 일단은 아 일단은 근데 그쪽은 나라도 잡겠지 어 어 어 뭐야 이거 아들 좀 아 아 아 일단은 나라 나는 좀 멀어 진짜 얘가 진짜 어려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거 한 번만 미친 척 미친 척하고 퀼해 줄게 한 번 해 아 왜 안 가요 형 옛날 큐 야 잠깐만 뭐야 왜 뭐야 왜 형 왜 안 가요 어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아 어 일단 내가 이렇게 못 나갖고 한 번 안 해볼까 아니 와 우리 팀 뭐야 우리 팀 뭐 하는 거야 나 아 이거 안 될 거 같아 뭐야 투표 공격이야 이거 안 될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나의 베스트였어 잘했는데 난 아 나쁘잖아 어 난 잘했어 4대1해서 한 명 데려왔는데 우리 팀은 2대1차도 못 믿으면 마음 많이 아프지 두지 다톰이 차라도 밀어주겠지 얘 우리 불러가냐 설마 왜 안 오세요 왜 안 오세요 아 이거 하나라도 좀 밀어줄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미드를 쳐도 밀만 할 건데 내가 보게 야 우리 팀이 괜히 다 커버를 와서 미드에서 그렇게 못하고 빨라 아니 아니 이걸 왜 와서 아 이걸 왜 와서 줍니까 그냥 내가 먹으면 되는데 아 어 아 이게 뭐야 조심하세요 바타는 리덜리에요 생각이 안나와 아예 와아 진짜 굴댁이다 제가 화면바를 너무 안 받아요 나 이거 뭐 안될거 같은데 형 나 이거 가보기는 할게 형 형 믿고 가는거야 아이씨 보였다 여리 쿨하깽 제대로 하겠는데 정전타임 어떻게 했네 이게 정전타임 죽을거같아 왜냐면 아 그거 뭐야 그거 뭐야 진짜 있잖아 면삭구고 하나 가기에는 약간 또 아 뭐지 랜덜라이프 몰라 원소 대결 안해 우리도 원소 대결 한번 해 아 저기요 안 돼요 너 싸울 생각 아닌데 가지 마세요 아 뭐합니까 왜 트롤해요 어 빼셔야 됩니다 아이씨 왜 도대체 왜 왜 왜 왜 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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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먹어줍시다 이런거 미안합니다 음 공 위치 좋구요 공 위치 좋구요 공 위치 좋구요 공 위치 좋구요 어 나이스 예지야 너한테 와 와 좋았고 빼야될 것 같은데 아니지 아니지 용 가자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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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레이 너무 심해요 미드 미드 머uba belonged 일어라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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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值 공속 미니백 좀 열어달라고? 싫은데? A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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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 AD 이런 공속심 갈 만한데? A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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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텀 갈게요 밀자 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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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캐리하고 있지? 아니 야 아 아 아 미치겠네 왜 이러냐 오 오 오 오 와 와 되게 안 죽어? 아 이거 아 왜 이래 진짜 아 뭐야 저 친구 레드 있었겠죠? 어 뭐야 구해줘야 돼요? 구해줘야 돼요? 아 쪽불로 가자 얘가 진짜 맞는 거 같아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와우 쪽불로 갑시다 이거 이거 노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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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거 테라 아니야 테라 아니야 왜왜왜 그냥 미 미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그냥 왜 자꾸 무빙 가지? 어차피 끝난 상황인데 저런 상황에서 괜히 무빙하는 선회거든요 그냥 미드 미세요 아 아 사이브하자 아 아 아 이걸 줘야 된다고? 이걸 줘야 된다고? 이걸 줘야 된다고? 이걸 줘야 된다고? 글루 내 거야 야 아 오케이 일단 가주긴 할게용 아 아 아 왜 왜 왜 왜 간 거야 자꾸 미드 보면 되는데 자꾸 움직여서 손해봐 나는 저희한테 너무 가혹한 것 같냐 아... 지금 킬이야 여기서 오프라운 퀴즈었나 상승함까지 2개 있냐? 와우! 제대로 터졌다 이거 야 어딜 봐! 아니 어딜 봐요 엘리스님! 5,000폰대 뭐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막고 있는 데서 걸어가신다 진짜... 진짜 막... 메타 전문가... 오우! 너무 잘 컸어 니달리 아 왜 탑 가는 거야 괜찮아 유럽판은 제가 잘 했기 때문에 유럽판 안 된다 유럽판은 안 됐기 때문에 다음판에 유럽판만... 유럽판같이 코치 안 지면 저희 용 떠요 아직 괜찮아 자이랄 보자 자이랄 보자 자이랄 보자 자이랄 보자 쟤 ㅈㄴ 떴어 와 더럽다 더럽게 한다 자이랄 보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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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아 왜 왜 자꾸 어그로 푸는 겁니까? 재밌어? 가론 갈 것 같은데? 아니지? 이름반 20인데? 저 때문에 다 먹었겠지? 거기 각인데? 먹었다! 나이스 다 먹었구나 나이스 이거 가야지 이름반 오케이 이쪽으로 와더러 잡자 이쪽으로 시야 그만 찍으세요 다 먹었구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, 던졌다 잡았다 와 제이스 오케이, 저기 고사 탑을 가야 되거든요? 내가 가야겠다 저건 왜 죽었어? 이러면 우리가 시간 더 뺏기는데 다 죽으면 쟨 쟨 죽여서 다행이다 빨리 쿨 합시다 바론? 바론 봐야 돼 안녕하세요, 천원호원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뒤랄리 온다 아, 진짜 너 너무하다 뭐야 여기까지 들어오기야? 탑으로 가야 되거든요 안녕 미드 한 명 있어야 되고 그냥 블루 내가 먹어야겠다 이거 시야가 너무 없어 우리 다행이다 저거는 다행이다 도러시아 잡을까? 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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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지 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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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라스가 잘 커진데 왜 날 죽여 이러야 되는데 뭐야 이거 정레드? 가보실? 뺄게 어려워 뭐지? 저 친구 던졌다 뭐지? 코르키가 시원하게 해줬는데 적블루랑 톱라인 좀 밀자 적블루 어 어 어 발원가자 발원가자 렛츠고 쇼 나 수마 없어 근데 쟤네 뺏을 게 없긴 하거든 오케이 그만 가고 탑 가자 빨리 리콜했다가 다 먹고 리콜해야지 스타벅스 난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사이즈에 샤츠가 아니면 안 먹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사이즈 샤츠가 완전 오전 이거 알지 아메리카노밖에 안 먹어 아 여기 한 번만, 그거 한번 유령무이야? 그냥 가보는 건 아 고속 연사포 구속 야 궁 있어 왜 죽었어? 아 뭐야? 가슴 눌렀어 여기다! 뭐야 그런 사람 아닙니다, 어떻게 백화점까지 슬리퍼 신어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못 배우는 사람 아닙니다 누가 거기 갈 때 슬리퍼를 신어? 아 말이 되는 소리로 하세요 베트남에서 베트남에서 어? 이건 아니고 맞죠? 기준 사나다니 나한테 플래시 로 아 아 이를 여다 써서 앞이라 W를 어떻게 여다 쓰지? 물을 여다 써서 정상인데 아 왜 밀어 나이스 그 부분 옷 사이드 더 이제 살 빠져서 살 빠졌습니다 아까 좀 예전에는 좀 작았는데 현대백화점이었을 것 같은데 롯데 아웃렛 아웃렛 말하는 건가 아웃렛 아닙니까 아웃렛 불쏘가 오싶은데? 아 잠깐만 아잠깐만 어 먼저 먹으면 안 좋은데 먼저 먹으면 안 좋은데 크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아잠깐만 아잠깐만 아 아 여기 더 셀프가 없는데 이거 없어 뭐 또 왔다 아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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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하는 거 왔다고? 에잠 뭔소리 완전 열심히 하고 있죠 완전 세 지금 탑 가야 되는데 피지님 탁 가주세요 피지님 탁 가주세요 피지님 탁 가주세요 와 센거 봐 아맞은 강남이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내가 미드 커버할게 오케이 어 깜짝아 와 선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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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탕 사먹어 와 감사합니다 화이트데이님 맛있는 거 사먹을게요 화이트데이가 뭐하는 날이지? 기억이 안 나네 제가 뭐 적은 적이 없어서 사람을 사탕 주는 날인가요? 이러도 될 거 같은데 와우 이걸 맞네 어 모디? 여자한테 사탕 주는 날이라고? 어우 잘 피했는데 범 와 저기서 커팅컬 쓰네 마나만 감사합니다 사탕 사 사탕 사 먹는 게 아니라 사탕 사 줘야 되는 거 아님? 어 지금 이분은 내가 준 거 맞아요 맞는 거 같은데 레이스 청소가 제일 없다고? 슬프다 알아서 두세요 어 뭐야 이거 없어 이거 없어 대박 어 카밀 이거 풀 쓰면 안 된다 못된다 이거 오케이 더 가 더 가 어우 아 이거 다 쏜다 살려주세요 앗 아 죽었다 죽었다 이렇게 셉니까 그거 앞비전 맞습니까? 완전 그건데? 아 아 아 나 기다리세요 아 괜찮아 아 아 아 작년 화이트데이 날 젠구랑 첫 팬미팅했는데 젠구한테 추파춥 쓰이게 받은 억 억 추억이다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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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왜 왜 싸웁니까?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웁니까? 사람도 없는데 싸우지 마세요 나 먹고 갈래 내가 잘 커야 돼 그래야 재밌어 얘 안 죽겠다 얘 나 완전 18렙 1위야 와 아 까지 뚜두두두둔 칠까? 먹는거 같은데 먹었어 어 할 게 없다. 현타에서 할 게 없어요. 그럴 땐 라인 밀어줍시다 오케이 네 도네 전부 나한테 가요. 그래서 감사합니다 도네 믿으러 가면 끝나겠는데? 오케이 나이스